가자! 렛츠 기릿! 렛츠 기릿!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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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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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야야야 맞다 애들아 어제 말하고 싶었던게 있는데 그 구독자 아니아니 구독자래 그 치킨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기프티콘 번호로 줘도 상관없어요? 아니 카톡 일일이 신축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나가지구 그냥 내가 사놓고 번호로 알려주면 안돼 내가 안쓰면 되잖아 기프티콘 그냥 저... 아 문자로 줘도 되구나 아 문자로 보내줄게 그러면 아 그러게 내 번호가 노출되구나 아 그러게 얘 존나 애매하네 상황이 카톡으로 줘야겠다 그러면 카톡으로 줘야겠다 그러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씨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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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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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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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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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